도내 중장년층의 고용률이 지난 10년간 전국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.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30에서 59세 강원지역의 고용률은 2010년 72.2%에서 2020년 77.3%로 5.1%포인트가 올라 17개 시 도중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. 이는 중장년층의 인구 감소에도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다만 전체 취업자 수는 인구 감소 등으로 2015년 51만 7천명에서 48만 9천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또 평균 임금 수준 등 고용의 질이 여전히 미흡하고 경기 변동에 취약한 서비스업이나 저숙련 종사자의 비용이 높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분석됐습니다.